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 코딩이란 무엇인가를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느껴보는 것이고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생산도구인 코딩을 익혀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거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볼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활코딩의 홈페이지 바로 여기 있는 오픈튜토리얼스 OIG라는 이 사이트의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활코딩을 시작할 때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했던 과목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밟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이 웹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제목이 있고 그 수업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 수업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목록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목록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PHP라는 것을 통해서 읽어와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배울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쓰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글 글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여기 있는 글 목록에 제출한 내용이 추가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 반응형 웹, 그건 뭐냐면 이제는 사용자들이 정말 다양한 크기의 화면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모바일을 쓸 테고 어떤 사람은 모니터를 쓸 테고 어떤 사람은 다형 TV를 또 쓰기도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자의 화면의 크기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모바일은 요만할 거고 TV는 더 크겠죠. 그 사용자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컨텐츠의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 변경되는 소위 반응형 웹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웹이란 무엇이고 코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이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우리의 예제 요거는 사실 몇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파일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될 index.php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것들이 이제 코드인데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컴퓨터한테 나는 어떤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뭐 일종의 편지 같은 거예요. 컴퓨터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코드 여기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거의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 한 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낯설기 때문에 별거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여기 있는 거 한 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풀어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거 한 줄 네 여기 있는 거 코드 한 줄 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부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이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부품들을 어떤 순서로 결합하고 또 부품과 부품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그 결합 방법을 우리가 20시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합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들을 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립하고 결합하는 방법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은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공부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양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한 줄 한 줄 한 줄 추가하면서 또 그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샘플 또는 뭐랄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측면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index.php 나중에 우리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코드 지금 한 번 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부담스럽죠? 우리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코드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있는 코드 index.php라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서 제일 끝까지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또는 이것을 보지 않고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동작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상태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